현재 이후의 기회를 고친 게 아닙니다.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는 야 저러니까 야 유승민 보직도 고통이 아니었네. 아 유승민 잘 살았는데 융통성이라든지 전혀 없었네. 그러면서 이제 동정심에 확 벗기는 거예요. 지난주에 신흥살 노원에서 이 사전에 저희 얘기가 들어왔습니다. 바로 여쭤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체는 박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대표가 BNA가 너무나 비슷해서 벌어집니다. 아 너무나 비슷해서 오늘 김희성 대표가 충전말처럼 똑같이 하면서 한숨을 깊이 쉬셨거든요.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법과 원칙 그중에 원칙이라는 말은 지금 박 대통령의 회사에서 맡습니다. 양쪽도요. 예. 지지율이 40%를 넘었을 때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지켰다. 지금 초반에 40%가 넘었을 때 그런 어떤 평이 많았을 정도로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금 나의 지지율은 두 점이 하나의 어떤 지지율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에서도 원칙 내가 그런데 내가 당연한 건 없다. 그리고 나는 내가 지히려고 하는 것이 다 지는 일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난 원칙을 지켰다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러면 나는 원칙를 지키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